NCS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리뷰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시험 칠 때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토이 토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기직 공기업 기출 플랫폼 엔지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연고맨입니다. 22년 상반기 서부발전 배졸 전기직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돈 많이 받았으니까요. 어제 합격 발표셨는데 기분은 어떠셨어요? 딱 혼자 그날 최종맨격을 말아먹고 왔거든요. 다른 기관을. 집에 오는데 욕하면서 있다가 딱 보는데 붙어서 귀찮아서 소리 지렸던 거예요. 다른 기관이 산업기술 평가만이 아니라고. 메이저까지는 아니네요? 네. 메이저는 아니더라도 일단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기가 딱 이 시즌에 세 분야 됐었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 다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필기 합격이나 최종 합격 하신 곳이 추가로 있으세요? 네. 일단 서울 XXX 하나랑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기술 평가 관련한 서울 XXX 최종 합격 했었고요. 네. 네. 거기에는 대신 필기가 세 분야에서 면접 5배수로 걸러서 필기보다는 면접 위주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3기평도 마찬가지로 필기 5배수인데 이게 좀 엔지니어성인지 몰라도 전공 평균보다 합격자 평균보다 10점 더 높게 합격했던. 어... 한 몇 점 정도 높으세요? 그 전공을 하나 뛰었었고 NCS는 좀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기평도 마찬가지로 NCS가 좀 낮았고요. 네. 대신 전공이 다른 지원자들이 한 60점인가 그랬는데 저는 69점이었나 그걸로. 아... 그러면은 좀 많이 높네요? 전공을 막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필기보면 이제 막 그때 아마 작년 하반기 때 남부 발전이었을 거예요. 그게. 회로가 X자로 나온 그 모양. 아 예.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 그게 처음에 뭔 문제인지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 이제 엔지니어 보면서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시 그 문제가. 네. 보곤 하니까. 네. 이게 이렇게 풀었던 거구나 하면서. 어. 좀. 그게 처음에 전 사반장회로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오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런 식으로만 회로적인 인터넷 사이트? 그런 걸 좀 얻어가고. 어.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회로는 안 풀리는 수중자죠. 아. 처음 시험 보신 데는 한 성적들은 어땠어요? 처음 시험 봤을 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붙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작년 하반기 동서라 했죠. 그 작년 하반기 때. 네. 네. 그 그때 점수가 평균보다 한 6점 아래더라고요. 6점. 네. 평균 뭔가 그 평균 정도만 들었는데 6점 아래여가지고 아 사격 가야 된다. 이런 걸 썼는데. 네. 네. 약간 그때 너무 간절해서 그 엔지니어라는 데를 찾았던 거 같아요. 어. 기출 문제를 이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동서발전 보시고. 네. 그때 근데 아마 전기기사를 한 5개년밖에 안 맞췄는데. 5개년이요? 네. 그 당시에 엔지니어 보면서 아 이게 기사가 많끔 하면서 그거랑 개미 출판사. 네. 23개년을 6개월 동안 23개년을 한 5회로 탄 거 같아요. 음. 23개년 5회도? 그 일단은 저 KC를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이 KC를 이제 좀 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전기설 이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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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기 싫어하는 게 엔지니어가 되게 정확하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딱 점수 눌렀을 때 다 나오고 해설 나오고 이러니까 실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 타면서 뭐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KC는 좀 이동 기간에 많이 본 건가요? 네. 그렇죠. 앉아서 하기에는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어서 이게 엔지니어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음. 언제 어디서나 좀 보고 오답노트 저장하면서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OO 최종 학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마음 편한 상태로 보셨겠네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더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축장이니까 화장실 갈 때도 엔지니어 이렇게 한 번 열무줄씩 풀고 나가고. 아. 현직자시네요? 이직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은 시즌에 썼으니까. 네. 네. 다니는 도중에 좀 서부발전 보신 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익명이긴 하니까요. 이게 OO 정도면은 발전소나 한전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전력거래소나. 네. 그렇죠. 그 정도하고 좀 급이 많이 낮은가요? 아니요. 그 사람 같이 가는데. 네. 저는 괜히 그냥 메이저를 좀 가고 싶었어. 뭐. 네. 원래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좀 다른 데 있다가 이직하는 게 공기업 문화 종목 공부 좀 한 다음에 NCS나.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코레일하고 전환공이랑 비교해서 OO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 사람마다 그 초보로가 잘나가지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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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울을 좋아하면. 아. 서울이 엄청 큰데요? 서울에만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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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코레일은 이번에 쓰시지 않을 생각이셨죠? 코레일이요? 네. 네. 아니. 코레일. 아니. 다 썼어. 이번에 운전진이 나왔거든요. 아. 네. 네. 그 호남 운전 그쪽으로 드셨네요. 네. 네. 호남으로 썼고. 네. 전환공은 기사가 3개가 없어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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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서울 근무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긴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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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면서 왔다 갔다면서 미련 남으니까 엔지니어를 쓰시 보면서. 네. 필기를 다 봤는데 다 잘되어가지고. 엔트미디어나 엔지니어로 조금 필기 성적을 올린 다음에 시험대에 가까웠을 때는 NCS에 올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셨네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은 지원 시 같은 스펙은 어떻게 되세요? 땅기사. 네. 그리고 OPIH, 커말, 한국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과 전국은 어떻게 되세요? 학과는 제가 전기전자공학과 전국 나왔고. 아.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수험 기간이 아. 이게 자격증을 따라말다 해가지고 제가 한국사를. 네. 그. 작년 2분기쯤에 땄거든요. 좀 늦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요? 그럼 졸업은 언제세요? 졸업도 작년 하반기요. 아. 작년 하반기에 한 다음에 이제 슬슬 해야겠다. 수험 기간이 엄청 짧은 거 아닌가요? 짧은데 대신에 전기기사는 이미 땄었죠. 4학년 때? 네. 휴학을 좀 하면서 땄었고. 네네. 공사기사도 한 번에 됐었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 때 운이 편차 안 되잖아요. 그 운은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좀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좀 최단 루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최단 루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기업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3, 4학년 때 아 이제 난 공기업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옥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전력공학 들어야 돼. 전력개통공학 뭐 이런 거 들으셨나요? 아니. 저 그거를 안 듣고 저는. 그. 전자 쪽이 취업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전자만 듣다가. 네. 아무래도 지금 공기업 근무인데 좀 도전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뒀습니다. 전자 요즘 취업 잘 되는데 딱 전기직 공기업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기업 말고? 약간. 저도 약간 그. 오랄에 좀 중시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오늘을 오랄이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좀 수업 루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공부 어떻게 루틴 했는지.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나이를 듣는 거. 리포트 기본서나 이제 뭐 다른 데도 좋아요. 그런 거를 기본서 하나를 인간 하나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책을 한 번 더 돌렸어요. 왜냐하면 뭐 모듈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의사소통 가료에서 문제 해결 정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푸는 접근 방법을 좀 믿기고. 이외독을 하고. 인간 없이 이외독을 하고. 그다음에 민경체를 들어가서 적용을 해봤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게 민경체를 딱 볼 때쯤에 정서 발전을 그런 거예요. 네네. 예. 그랬더니 그 점수가 나오고. 아 이게 아닌가 하다가. 그때 딱 5급 피셋 하니까 바로 팍 올라가더라고요. 아. 제가 합격자를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5급 피셋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5급 피셋 해야 된다는 걸 딱? 이것도 그 주변에 합격하신 분께서. 아. 합격자분들이. 민경체를 다 돌렸는데라고 하니까. 네네. 아. 민경체도 좋긴 한데. 5급 피셋을 듣을 때 진짜 실력 많이 오른다. 기본선 회독하고. 민경체를 한 번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5급 피셋은 한 3회독 하니까. 3군데가 합격하더라고요. 어. 혹시 그러면 5급 피셋 한 몇 년치를 이렇게 회독을 하셨어요? 어. 저는 5급 피셋을. 어. 뭐냐. 지금 기준으로는 8년치. 8년치 봤어요. 아. 8년치를 이렇게 회독서 하고. 네. 맞아요. NCS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리뷰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 5급 피셋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언어문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치고 일치랑 그리고 강화약화랑 그리고 주제 찾는 거랑 빈칸 넣는 게 유연이 있는데. 다 똑같이 그 정답 근거를 저는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일치랑 해서 형광펜을 5급 피셋으로 준비한 다음에. 네. 그 근거 선지 하나마다 그 근거를 다쳐줬어요. 아. 한 점 걸리면 한 점 부분에도 손감에 수출해가지고 여기 한 점 걸림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책에 돈 안 아끼는 편이라서 5급 책을 3권을 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똑같은 책을 3권을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책을 3권을 사신 거예요. 어. 저도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해설 달고 형광펜 달고 하면 이제 딱 보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오염된 문제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교육학에서. 그래서 새로 한 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풀어봐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하셨구나. 똑같은 책을 3권. 네. 그렇게 하면 좋았던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복무로 또 연습을 했을 때. 네. 어. 답이 안 나올 때 지금 짐 넘어올 때 아유증가 올라가면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감이 좀 생기고. 네네. 그 자료 해석은 양치기가 다린 것 같아요. 그냥. 자료 해석은 양치기. 네. 그냥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 5급 피셋으로 많이 풀면 좀.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모래주머니를 푼 느낌이랄까? 아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네. 되게 자료 해석은 그냥 양치기가 다른던 것 같고. 상한판판이 좀 어려웠는데. 네. 아. 이거랑 그 이제 참거지 이런 거 포함해서. 참거지스는 뭐 시중에 뭐 문제 좀 많이 나와있으니까. 뭐 하나 작정하고 풀면 뭐 하죠?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풀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저항관리는 상황판단은 저도 하기 싫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날 컨디션에서 적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셔야 되고. 상황판단까지는 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냥 많이 풀었어요. 그냥 오답하고. 대단히 다 해보고. 좋았던 것들? 책이나 강의 한번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저 유니엄 피셋. 이게 제가 풀었던 5급 문제집인데. 아 그냥. 에펙 디렌도 깔끔해서 들고 다니만 하고. 그리고 해설이 좀 도톰해요. 그래서 정말로 고릴 때 볼 수도 있고. 빅도 적혀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전공은? 아 일단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그 개미출판사나? 네. 21개년. 이 카바마젠데 가보면. 이게 막 기사도 잘 못 푸는데. 막 공격 보건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기사. 기사가 좀 질린다. 가끔 하기 싫은 날에는 공격 보건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아 오답노트로 저장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당연하게도 해설 없이 푸는. 바로 푸는 연습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게 하셨죠. 아 일단은 제가 시작했을 때. 네. 기사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게끔. 계산 안 하고. 아 계산 안 하고. 그럼 거의 문답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거를 알아도 풀었어요. 네. 답이 보여도. 네. 그거 하반기 때 별로 있겠는데. 많이 해독을 하면. 아마 이거 알아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쌍극장 문제가 나왔어요. 하파이 아이세지구 분의 크고. 네. 그게 갑자기 순간덕으로 집 안 났거든요. 어쨌든 풀이 났는데. 네. 그랬던 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안 하고 다 차근차근 다 풀어나가는 게 좋다. 그 시험 칠 때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모든 필기는 다 가라. 아 모든 필기. 그 필기가 저도 이게 서울전도 사실. 글쎄 그냥 안 갈까? 근데 그냥 집에서. 그 뭐지. 점심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만 또 늦게. 네. 그래서 대충 봤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산업기지 평가에 이런 것도 있고. 우선은 다 가서 이제. 한번 느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적응해 나가면서. 좀 하셨네요. 네. 그냥 다 가면. 다 가면 하나는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최종 합격해도 안 갈 것도 가시나요? 최종 합격. 근데 요즘이 좀 취험당이다 보니까. 저는 어디든 가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기 합격한 곳이 21년 하반기에는요? 전부 다 떨어졌죠. 아 그러면 요번은 상반기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 붙으신 거구나. 네. 본격적으로 이제 민경채널에서 한 달도 안 건드렸는데. 다 집요하게 5급시대만 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공부 한 비율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시험 가까울 때는 완전 올인했을 것 같은데 NCS. 시험 직전에는 진짜 NCS만 올인하고. 네. 시험 직전은 아닐 때는요? 네. 저는 업체 인생 시절에는 하루에 수능 몇 두 시간, 스터디 카페가 1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주말에는 일요일 하루 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휴식기가 마련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일주일에 70시간을 넘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오 일주일에 70시간을 넘게 하자. 네. 아까 전에 NCS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리뷰하셨는지 말씀해주셨는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다 많이 틀릴 거예요. 많이 틀릴 때는 그냥 계속 봐요. 그리고 그럼 한 번 더 회독을 하면 틀린 개수가 만약에 100개 중에 30개였으면 15개로 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틀린 것만 보고 보고 그러다 보면 틀린 거 다시 안 틀리게 될 때가 왔을 때 네. 다시 초부터 풀어오면 대체적으로 95점 넘게 나와요. 음. 그러면 틀린 것들을 오답 노트를 많이 활용하셨네요. 쓰는 쓰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 안 드리는 게 네. 시간이 금이잖아요. 매실사이 높은 게. 그래서 핸드폰에 넣고 있는 걸 좀 선호하는? 그런데 이제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업에는 계산기를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 이거는 계산기 써야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자 뭐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풀고 언젠가는 풀어야 되니까 공부할 때는 더 풀고요. 네네. 그리고 왜 저는 루트값 배우고 다녔거든요. 루트값 1단 4일자. 네네네. 그 이거 에피소드인데 그 3개평 때 제가 계산기를 안 들고 왔어요. 그 계산기를 쓰는 시험인데. 아 예예예. 네. 그때 이거 루트값 배우고 다녀가지고 잘 돌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계산기 안 들고 가셔서 아셨는데 되셨구나. 서부발전이 한국사가 시험에 나오죠? 아 예. 나옵니다. 네. 한국사는 따로 하셨나요? 아 예. 따로 했죠. 저는 그 한국사는 이제 항상 그것도 이제 핸드폰 CBT로만 했었거든요. 네. 아 한국사 CBT도 있구나. 이렇게 정답 공격은 대부분 이제 본인이 합격할 줄 이미 알잖아요. 서류를 점수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좀 풀스펙이었으니까. 하고 합격했거냐 해서 CBT 깔아서 한국사 풀스펙 더 풀었던 것 같아요. 한국사 비율도 좀 있어야겠네요. 5대5가 아니라 한국사 같이 하면 한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한국사까지 하면 한국사를 기술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그냥 CBT로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사를 하기 좀 애매하네요. 아침에 1일, 점심에 1일, 저녁에 1일. 어 그러면 한 3회 정도 한국사를 하셨네요. 시험 가까우셨을 때. 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렇게 3회 푸셨어요? 아 네. 다는 안 풀고 그냥 여기까지만 풀다 정해놓고 그냥 표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엔지니어 서부발전 면접 보건방에 계셔가지고 또 같이 보건했는데 사실 서부발전 면접 자료는 저희도 다 있지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인사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 네. 뭐 인턴 경험 물어보고. 네. 이거 뭐고 같이 졸업 작품이나 프로젝트 달경험 물어보고 사업 아는 거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이어서 네. 제가 보기에 지금 필기 점수가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부터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면접은 그냥 이걸로 가려치나? 거의 그런 느낌이 써져있는 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필기 30, 면접 70%라고 돼 있는데 그 면접의 기본 점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필기 점수로 갈려요. 서부발전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 같은 것도 있잖아요. 토이 토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기사 필기하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요. 원리적인 거를 내잖아요. 예를 들면 유도장동기가 인거통한지 물어봤을 때 1차 슈퍼주비가 1차 정도 공급이 물어보면 이게 2는 3.344 F파이 엔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파이는 뭐 F분의 2랑 비례한 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저는 외웠었거든요. 원리적인. 아 이게 직무 면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다 염두에 두어가지고 실 때 막 인성 질문 같은 거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면접 자료 준비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서부발전 인터넷 사이트 한번 쫙 보고 인성 찾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신 건가요? 전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공은 구글 보면 전공 면접 지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물어봐요. 삼삼해 주는 이유가 뭐냐? 네. 이런 거에 그런 질문이 자주 하셨어요. 그걸 다 긁어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모르면 또 책보거나 검색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 나중에 준비하기 위해 좀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아 네. 만들었죠. 아 나중에 한번 참고 좀 하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냥 그 기사 실기 정리하듯이 했네요. 아 나중에 한번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 봤는데 그 전기 공사기사 실기 문답이 있어요. 단답형 문제. 네. 그러니까 막 그 기사 공답형 문제겠죠. 그리고 실기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 면접에서 그걸 물어봐요? 네. 그게 나와요.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기억이 희미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변납기, 점검상 뭐냐 그래서 절연율 상태나 이런 거 네. 그것도 물어봤었어요. 생각이 보니까. 어 그런데 그걸 답변은 하셨던 거죠? 아 네. 해겐 했죠. 왜냐하면 저 학교 때 공사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공부할 때 그 저는 타이킹의 공부가니까? 노트북에? 네. 그래서 그냥 뭐 스쿨을 내면서 슬슬슬 봤는데 어 이거 나올 것 같은 데 하면서 봤었어요. 실기 타이핑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막 옷 하나로 막 댓글 기약거리면서 쓰거든요. 음 그냥 써보면서 외우시는 타입이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공기업 기출문제 메인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서비스에 실기를 또 넣으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전공 공부를 좀 더 깊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느낌으로 또 개발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저 이거는 엔지니어 개선 방안 쪽인데 아 비판하고 말숨을 보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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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엔지니어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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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만들거나 이러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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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유형 같은 게 제가 피넬기 진짜 헷갈리잖아요. 피넬기 제한도 뭐냐 이러면 제한도 나비 뭐냐 적게 떠다니 뭐냐 헷갈리니까 다른 문제를 링크시켜가지고 한 번에 보고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도현상 문제 딱 누르면 과도현상 비슷한 문제 나오게요. 그래서 유사 문제를 링크시켜놔가지고 아 네 그거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 둘 다 어플하고 유사 문제 개발은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불편한 점이나 이게 좀 개선 방안 같은 것들? 사실 뭐 이거만큼 좋은 사이트를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실 취업시장 나기까지는 사물이 위주로 찍는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더 소중하죠. 엔지니어 너무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합격하셔서 저희도 되게 좋아했어요. 서부발전 합격자가 나왔어 뭐 이러면서 저희 개발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네. 상기평 때 좀 기억에 남았던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 수변전 개통도 춘소 외워라. 오 수변전 개통도. 네 막 그러면 처음에 뭐 한전 분기점에 나오고 나서 단독이 아 단독이 아 단독이 나이랬을까? 아 까먹었네. 아 오지길래. 네 뭐 페이스트 개발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CPPT. 아 그 과정을 좀 말며 방안을 주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뭔가 전공자가 들어왔네요. 사실은 이게 면접이라는 게 모든 거를 준비해서 갈 수 없으니까 모르는 질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도 써보이는데 눈이 좋아가지고 다 대답하긴 했거든요. 아 다 아는 게 맞구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뭐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질문 방향을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성이 좀 그럴만한 게 예를 들어서 너 만약에 뭐 거짓말했던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 제가 뭐 이게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거짓말 대신에 뭐 약속을 눌렀던 경험 말씀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다고 막 면접관이 접다대고 안 돼. 그거 얘기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감성 발휘를 좀 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아유 뭐 공기요? 추억 어려운데 뭐 열심히 하면 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네네. 좀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엔지니어였고 감사드리고 제가 기프티콘 바로 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중한 분하고 맛있게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